여주 중전마마 생가에 재지내러 가는 길이야. 앉아라. 술 한잔 할래? 오랜만에? 요수 엄마 일로 할 얘기가 있어. 새삼 그 얘기는? 천봉삼을 얻기 위해 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. 알지? 뭐야? 뭔데 그래? 바람이야 바람. 이 방이 보기보다 외풍이 아주 세네. 개똥아. 유수 엄마 일만이다. 그 얘기는 나중에 해. 아버지 산소에서 한 말이 정답이다. 봉삼이는 네 운명이 될 수가 없어. 유수 엄마 죽었을 때 이미 넌 안 되는 거야. 그만하자니까. 중전마마 재지내러 가는 길이야. 죽은 사람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야. 일어나. 일어나. 도승지하고 같이 왔어. 양평 관사에 묻고 있어. 인사라도 드려야지. 그러자. 인사들. 인사들. enti원 KBS